2024년 7월 20일 오전 5시 47분 30초입니다. TC 보겠습니다. HMM 컨테이너 신규 개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 크게 뭐 지장 주가에 변동 주는 건 아니죠.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 알면 되고 폰드 그룹이 이제 슈퍼드라이를 홍대 쪽에 했는데 엔시티 돈은 좀 썼죠. 좀 썼습니다. 그리고 에메리지, VI 여기 최근에 조금 흐름 좋더라고요. 단타 치기 좋은 움직임이고 그다음에 KT 배당 주기로 했다고 하고요. 배당이 이걸로 하면 1점 몇 프로 되는 거 같아요. 분기배당인데 단알이 이게 재상장이 됐습니다. 페이코인 조금 사세요. 진짜 조금 뭐 거의 한 술 친구들이랑 한두 번 먹을 정도 그 정도만 잠깐 샀고 어 4,000원 아래 괜찮을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SM 쪽이죠. 구성영장 청구를 했는데 요거 때문에 잠깐 튀었어요. CNC 쪽 팀이고 SM 쪽도 튄 걸로 봐서 제가 봤을 땐 재매강 이슈 아니냐라는 약간의 찌라시 돌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약간 뭐 종토방이나 이런데 저기서 본 거 같은데 그런 이슈로 잠깐 좀 찾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CU 메디칼이 중견 기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요거는 좀 괜찮은 걸 수도 있고 요게 세금 문제 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S 리테일이 SK 쉴더스에서 무인 제가 예전에 아마존고 라고 해서 그게 무인 편의점 사실 한국은 좀 해도 될 거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무인 그 아이스크림 파는 데가 있으니까 훔쳐가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CCTV가 또 너무 엄청 많고 또 웬만하면 또 잘 운영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요런 게 좀 있고 요게 이제 하게 되면 무인으로 가게 되면 결국 또 AI로도 연결되는 건데 일자리가 줄어들죠 전보다 새로운 것이 또 생기겠지만 이제 조금 잡다한 것들은 좀 기계가 대신하는 뭐 그런 시대로 점차 갈겁니다. 어느 순간 되면 네 아무튼 요런 게 있었고요. SKM 라이프 디자인이 1699 요거는 이제 종목 설명할 때 하면 될 거 같고 키스도 같이 올랐고 그 다음에 버블검 표절논란 영국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81년인가 82년에 나온 곡이랑 비슷하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해라 라고 얘기는 했다고 하고 뭐 뉴진스 쪽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그냥 나왔습니다. 기업 설명에 IR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 쪽은 25일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발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약간 뭐 이런저런 것들 그 다음에 조선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이제 MRO가 있잖아요 그 미국 해군 함정이라던가 이런 거 수리나 뭐 관리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풀무원 요런 게 누적팔매 일본에서 싱가포르에도 아시아권은 사실 그 많이 먹거든요 두부 두부인데 이제 좀 약간 고급화해도 먹을 사람 먹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북미나 뭐 이런 데도 좀 들어가면 이게 좀 건강식이잖아요. 만약에 좀 잘 팔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소스가 중요하죠. 근데 그냥 먹진 않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이 그리고 이제 푸른 기술이 잠깐 올랐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그 트럼프가 발표할 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들어라 아니면 중국 거는 200% 북한 세워 한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쪽 남북 경협 플러스 그 다음에 재건 테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쪽 같이 엮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좀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작업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거의 확정일 것 같으면 아마 그 전에 한 번 잠깐씩 매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나라 쪽은 지금 정치적인 걸로 지금 뭐 통합 평화통일인가 뭐 이쪽 그 사람 뽑아놓은 거 보면은 통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인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그냥 단독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핵 있지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그 말은 핵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인정을 안 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에 자기가 이제 트럼프가 한 번 그렇게 했잖아요. 뭐라고 해놓고 그걸 깨버렸으니까 이걸로 협상 카드를 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말 잘 바꾸니까 확실히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이제 재선 없죠. 없기 때문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더 밀어붙일 수 있어서 한 번 이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잠깐 튀었고 다른 쪽은 뭐 거의 100% 이상 오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 신용 정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이렇게 쳤습니다. VI 걸렸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노조가 EU 면담했는데 음 요청했는데 EU 쪽은 이미 다 끝났고 미국만 하면 되거든요.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STX 보겠습니다. STX 신저가 찍었고요. 내려갈 것 같은데 안 내려가다가 이번에 좀 눌렸어요. 이렇게 보면 큰 차이는 없죠. 여기도 뭐 사모펀드가 팔 때까지는 기다리시면 되는데 2차전지 이슈도 좀 있고 트럼프가 그 전기차 녹색 이거 의무화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봤을 때 뭐 디켈도 이제 테마가 돌려면 그동안 이게 엄청 한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니까 각오하시면서 그냥 붙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가 본자는 뽑았지만 수익을 내고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든 여기든 어쨌든 언젠가 정리를 해가지고 할 거예요. 자기들 손에는 피 안 묻히고 그 기존 주주들 유증만 두 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언젠가 한 번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 튀게 할 겁니다. 네 그거 뭐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까지 존버하시면 되고 길면 한 2년 3년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SDX 중공업 여기는 좀 할 말이 좀 많죠. SDX 중공업 이번에 거의 역대급인데 월요일날 발표를 해버렸죠. 해가지고 그냥 그날 좀 떨어지게 했는데 현대 쪽은 컨테이너 쪽도 했고 대규모 선박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었고 괜찮아요. 계속 조기 절성 했죠. 120%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조건부 승인 월요일날 했는데 가격 인상 제한 요거는 이제 크랭크샤프트 요거에 대한 가격 인상 요거를 제한을 했고 3년간 여기가 그 SDX 중공업 자회사 있거든요. KMCS 여기에서 20%를 한화에다가 납품을 해요. 80%는 두산 애너빌리티에서 가는데 그거를 안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게 만약에 걸리면 공정위에서 다시 제자리를 걸 수 있다. 라고 한 거고 어쨌든 뭐 주식 35% 뭐 이렇게 해가지고 813억 원 날로 먹었습니다. 발표가 좀 하락이 나와가지고 행오버 이슈 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증시 마무리되고 나서 공시가 나왔어요. 마무리인가 시회인가 아무튼 나왔는데 이제 유상증자부터 해가지고 공시가 몇 개 나왔어요. 그걸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납입일 9월 30일 이거는 이제 현대가 아니고 어디더라 삼동 삼동이고요. 이게 여기가 2번이네요. 2번이고 여기는 이제 치우고 신규 상장이 21일인데 9월 30일 날 합니다. 납입일 돈을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채무 변제를 하는데 2만 원에 들어가요.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가격이 이렇게 나왔을 때가 만 7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날 발표 하락해가지고 그래서 어 이거 올리긴 올릴 건가 보다. 근데 이제 사무폰 생후 때문에 빠지나? 라고 했는데 첫날은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나서 조만간 나오려나 싶었는데 이제 공시 좀 이따 설명드리는 거에 따라서 이제 행오버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삼동 삼동이 4천 아무튼 삼동이 4,156두 세컨 계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많았는데 다른 거 작업하다가 빼가지고 이거밖에 없는데 세컨 쪽이 이 정도 되는데 1억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왜 2만 원 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든 뭐 저기 전화사체든 좀 싸게 들어와요. 근데 비싸게 했는데 요 말은 상장할 때까지 최소 2만 3천원에서 5천 6천 정도까지는 갈 거란 얘기에요. 최소 요렇게 됐을 때 100%까지는 아니지만 90% 되지 않을까 네 이거는 보통 이제 흐름상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거의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500만 주 7,871원에 보호의 수인데 이거는 안 팔겠죠. 이거는 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조선해양에서 한국 HD 조선해양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아무튼 요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이 돈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갈 거예요. 투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죠. 일단 수요일 날 아니 수요일이 아니라 그 다다음 주인가요? 그 그 뭐야 주총이 있으니까 주총 끝나고 나서 어 그 돈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주총 전후로 하겠죠. 아니면 뭐 지금부터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배당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냥 글쎄요. 다른 데도 다 봤거든요. HD 뭐 그 뭐야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거 봤는데 올해는 배당 줄 것처럼 숫자가 되어 있긴 해요. 네이버 보면 근데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안 줄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배당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 요것도 아마 공시 그 주총 이후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는 배당 준다라고 하면 주가 더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인데 신고가 다시 찍었어요. 신고가 이제 VI 찍고 같이 그린로지스랑 STX도 잠깐씩 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그룹 다 신고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총 한 다음에 이사선임 한 건 이거는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나가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기타 비상무이사 뭐 감사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파인터리 파트너스 전무가 이름을 올렸다. 후보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행오버 이슈가 있는데 만약에 던지지 않는 조건으로 후보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팔 거면 팔고 만약에 안 팔면 여기서 좀 우리가 니네 회사 사모펀드 전무를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 들어간 것 같고 만약 행오버 해가지고 다 팔고 나가면 후보 자격에만 하고 이제 전무가 안 되겠죠. 하지만 가지고 있을 경우 전무로 일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행오버 이슈가 없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보면서 폭탄 물량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나중에 팔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일단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날 올랐잖아요. 올랐을 때 매도 시작 가를 찍었습니다. 가격은 제가 뭐 굳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분봉으로 보시면 윗굴이 두 번 온 거 있거든요. 딱 그 선 약간 아래부터 해가지고 제가 매도 그 시작가를 잡은 거고요. 가격은 도달했기 때문에 매도는 그때부터 매도하시면 좀 된다고 보고 이제 지인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했고 하지만 목표가는 여전히 3만원 이상 입니다. 나머지 자잘하게 사고 팔고 계속 하고 있어요. 단타 일부 좀 팔고 2만원 아래서 다시 사서 다시 사고 그러니까 이거 두 번 했습니다. 시촌 매도 전날도 팔고 목요일 시초 팔고 2만원 아래 다시 사서 다시 올라왔을 때 팔고 다시 2만원 아래서 다시 샀는데 이거는 뭐 19,010원까지 그래서 19,400원에도 좀 샀고요. 19,800원에도 좀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코인에 있는 거 조금 더 빼가지고 세컨 계좌로 좀 더 샀습니다. 그래봐야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 비하면 크진 않는데 좀 더 샀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공장 가동률이 34%이기 때문에 이게 왜 34%인지를 들여다본다고 해요. 근데 주총 이후에 하겠죠? 그 전부터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34%가 수주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효율성이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계 이상 으로 인해서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건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한다 그래요. 주총 끝나고 나서 현대 쪽에 있던 사람 이제 들어갈 건데 정식으로 들어갈 건데 그거를 이제 살펴본 다음에 아마도 주총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런데 수목금 정도 대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일리주내로 유상증자 하기 전에 한번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상증자 들어오면 바로 그걸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명 변경도 발표를 했어요. 종토병이나 이런 데 보시면 나오니까 그 정도가 있는데 가장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파인트리 파트너스 요게 있었고 행오버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삼동에서 2만원에 들어왔다. 들어올 예정이다. 이게 좀 제가 공시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좀 더 있거든요. 현금이 있어서 세컨 계좌 쪽은 더 빠지면 좀 더 사서 다시 2만원 넘으면 팔고 그냥 그 정도 용돈벌이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주총 전까지는 단타 타이밍으로 보시면 돼요. 주총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튀면 뭐 다시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올라가긴 할 거예요. 보세요. 공장 가동은 34%죠. 이게 아무리 현대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설 확충할 거기 때문에 그 매출이 더 늘어날 걸 예상을 하잖아요. 무조건 주식은 선반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가동률이 더 올라갈 거라는 게 확신해지면 지금 매출에 최소 3배 4배 5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매출 대비로는 좀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결국은 더 올라갈 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조건이 트럼프가 됐는데 뭐 이상한 뉴스가 나온다거나 조선 관련해서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 조선 세계 경계 침체로 조선 쪽에서 갑자기 수주를 취소한다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는 게 선주들이 돈을 많이 벌어놔가지고 미리 바꿔놓긴 할 거예요. 어차피 경계 침체가 5년 10년 안 좋더라도 세긴 쓸 거니까 다시 호황 왔을 때 어쨌든 날짜 MRO 환경 이거에 맞춰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안 좋지는 않을 것 같고 환율도 지금 달러랑 원화랑 벌어졌어요. 달러 강세면 원화가 약세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차이가 벌어진 지가 좀 됐어요. 그 그래프 보시면 아실 텐데 우리나라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조선주는 아직까지는 뭐 그냥 괜찮다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조선 해왕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빠졌다가 다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차트는 뭐 굳이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단타 타이밍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HMM 여기 아까 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뭐 별건 아니고요.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중국 관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8월까지인가 그때 넘어가면 관세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전에 밀어내기를 하고 있어서 배를 중국에서 많이 빌려가지고 돈을 좀 더 주고 해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해운 어쨌든 가격이 좀 올라간 것도 있고 후티방군 이쪽 지정학적인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좀 괜찮은 편이긴 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진 거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매각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매각 이슈 생기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반복할 거니까 급하게는 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6,000원 정도 매수 하기 좋은 가격입니다. 지금 현상으로는 유니슨 여기는 생각보다 좀 밀렸어요. 생각보다 밀렸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 작업하느라고 그쪽이 변동성도 크고 수익도 더 나올 거라서 일단은 구경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친환경에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유럽 쪽에서 이게 좀 밀고 나가면 좋은데 유럽이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해졌다. 하지만 그래도 유상증자 했고 뭔가는 하겠죠. 네. 어쨌든 상패는 당장 면했으니까 좀 버티면 되는데 유상증자 한 번 더 한다고 했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아 또 뭐 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안 봐가지고 이거 뭐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전선 LL SL인가 NL 다른 전선에서 했죠. LS 여기에서 지금 가만 안 둔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더 빠진 것 같은데 오르려다가 빠졌죠. 일단 한 번 정리해놨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면 재건 테마 이슈로도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다시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찰 들어가고 만약에 해상 케이블 이게 나오게 된다면 유죄 나오게 된다면 매우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SM라이프 디자인 지금 너무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습니다. 계속 튀어주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매도가 1,700원이었잖아요. 단기 산 거 1,690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좀 너무 아까운데 더 살 거니까 안 오르면 저는 더 좋아요. 어쨌든 각인 갈 건데 김범수 그 의장이죠. 카카오 쪽 그 검찰 구속영장인가요? 구속 뭐죠? 그 아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구속된다는 건 아니고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버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잘 넘어갈 것 같아요. 느낌상 좀 이래이래 하다가 만약에 무죄 판결 나오면 VI 또 틀 겁니다. 1심에서 그거는 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공개 재판이면 법정에 직접 가서 구경한 다음에 거기서 매매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자들이랑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매우 좋아요. 그런 건 팁이에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펀어비스는 중국 이슈 때문에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 얘기는 할 건 없고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 나올 텐데 좋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판호 오픈했으니 실적은 생각 외로 서프라이즈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2만원 딱 타기 딱 좋은 구간이었는데 찍고 다시 올라왔죠. 그냥 매수할 타이밍에만 하면 되고요. 당장은 뭐 이렇다 할 건 없습니다. 여기는 네 키스트 여기도 한번 툭 튀어주고 내려왔는데 많이는 안 튀었고 CNC에 비해서 조용하고요. 여기는 지금 전환사체를 주식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돈으로 안 받고 주식으로 받는다는 거는 올릴 거라는 얘기죠. 예상하시면 되는데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사기 좋은 타이밍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런 걸로 볼 때는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윙유푸드 오늘 2천원 아래 잠깐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추매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1초 정도 찍고 다시 올라가서 못 샀는데 다음 주 정도 빠지면 살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빠지면 이번 주가 기업 관련해서 기관 기업 관련해서 로드쇼 했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일반 대상으로 해가지고 로드쇼 하는데 지금 어떤 분이 윙유푸드 찾아보니까 블로그 보니까 아마 네이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주주총회를 혼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약간 정리를 하자면 이게 딜레이가 된 거는 한국 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미국 쪽까지 거기도 이제 얘기를 해놔봐요. 했더니 그래 1분기꺼 제출해. 제출을 하다 보니 딜레이가 됐다고 하고 상장되냐 안 되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랑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니 뭐 딜레이는 이제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웬만해서는 미증신은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나스닥 상장할 때 가격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잘 나올지 모르겠으나 조만간 실제 발표기도 이제 미리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좀 늦게 나오죠. 중국이니까 한 달 홍콩 쪽인데 해외 쪽은 한 달 더 늦게 나오는데 잘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않아도 될 것 같고 어디까지 갈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그 주주총회 가신 분의 말에 의하면 다음 주 중으로 그걸 할 거라고 해요. 그 거래소랑 금융 금감원인가 어딘가 거기 하는 쪽에 얘기를 허락을 막고 공시 발표해도 되냐 지금 뭐 침묵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허락 받으면 바로 공시로 내보낼 거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뭐 어쨌든 투자자가 있으면 바로 튈 거고요. 있다는 뉴스가 뜨면 바로 뜰 거고 없으면 글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가격 형성도 중요하거든요. 만약 그 가격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 좋으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게 그동안 또 많이 눌러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응축된 게 또 튀면 또 개미들 또 무지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나. 어쨌든 추천은 못하겠는데 추천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2000원 아래는 해볼만 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해보라고는 했어요. 그 가격 좀 알려주긴 했는데 아무튼 좋은 가격에 사셔서 조만간 기대감으로도 어쨌든 한 번은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딜레이만 안 되면 잘 노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최대한 잘 뽑으세요. 다다음주인데 2주인데 2주 약간 안 남았는데 2주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주에 한번 튈 것 같아요. 다음주 개인적인 생각은 스튜디오 계속 눌리고 있는데 여기 CJ 쪽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고 생각보다 돈이 안 남나봐요. 이번에 뭐 업선제 몇 개 있었죠? 또 뭐 있었죠? 김수현씨 나오는 눈물의 왕 뭐 이런 거 몇 개 터졌는데도 남는 게 별로 없고 영화에서 또 말아먹은 게 있나봐요. 그래서 좋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넷플렉스에서도 조금 더 돈을 쓴다면 좋을 것 같은데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그러면 코로나처럼 뭔가 사람들 활동이 확 위축되면 넷플릭스나 OTT 같은데 가입률이 늘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고려 신용 정보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VI 터졌거든요. 조만간 더 사긴 살 거라서 안 오르면 좋겠는데 이 정도 유지가 되면 좋겠네요. 한 2, 3주 정도만 거래량 터진 거 봐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보면 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코로나 때도 별로 안 빠졌어요. 더 올랐던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오위즈는 뭐 볼 거 없고요. 이터닉스랑 뭐 여기는 볼 거 없는데 그냥 구경 중입니다. 그리고 코엘 패션이랑 이제 폰드 코엘은 제가 2500원 때 좀 더 샀고요. 폰드는 안 샀는데 여기 지금 어 여기 두 개 윙이 푸드랑 여기 좀 정리하면 더 살 거예요. 여기는 작업 들어갈 겁니다. 여기 어 스윙볼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단타 하실 분들은 소규모로 자잘자잘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 이거 셀루메드 제가 작전주로 보고 있는 곳인데 요즘 좀 왔다 갔다 좀 하죠. 왠지 모르겠는데 사고 싶은데 더 사고 싶은데 일단 구경 중입니다. YG 쪽은 엄청 구멍가게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덱스터가 삼성 뭐 ARXR 뭐 발표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한 번 더 튈 수 있거든요. 그런 건 노리시면 되고 덱스터가 CJ 쪽이잖아요. 이게 또 잘 안 된 게 많아요. 요즘 영화 그래서 그 영향인 것 같은데 일단 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CJ 쪽에서 한류센터인가 거기도 멈췄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단기로는 뭐 좋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메타버스 터지면 다시 튈 거니까 요 정도 가격이면 약간 노려볼 만한데 요새 좀 매출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화천기계는 좀 많이 내려와서 3000 아래 내려오면 좀 작업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테마주 형식이고 경남제약이 이제 감지하고 풀렸는데 더 빠졌습니다. 여기도 매각한다고 했으니까 좀 오래 걸리긴 할 텐데 튀긴 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켜볼 예정입니다. 좀 매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중견기업으로 들어갔거든요. 벤처에서 중견으로 넘어갔는데 여기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여긴 마이툴 고점이고요. JST라던가 푸른기술 이런 데 경협주죠. 여기 좀 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머리지랑 오성첨단 왠지 모르겠는데 요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단알은 제가 조금 샀고요. SN코어는 뭐 발표 나올 게 있었는데 SK가 생각보다 좀 별로 안 좋은 이슈로 받아들여가지고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데 여기 알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출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용기 그래서 여기 좀 조만간 튀긴 튈 것 같습니다. 크게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단알 같은 경우 페이코엔 재상장 돼가지고 여기 제가 많이 날려 먹었는데 좀 다시 샀는데 3,000원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기 또 다른 데도 상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튈 거예요. 그래서 4,000원 아래 뭐 괜찮다고 보고 KG에코솔루션 새로 들어왔는데 들어간 건 아니고 보고 있는데 여기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작업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데 좀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올랐는데 IR 둘 다 하거든요. 25, 26, 26 이렇게 하는데 HD는 계속 많이 올랐고 조정이 좀 오긴 올 건데 대형주들 한 번 갈 때 쭉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뚫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서 계속 걸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좀 몇 번 약간 이렇게 하다가 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선 쪽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요. 하이브는 좀 더 빠지면 들어갈 건데 한 번 그게 한 번 훅 빠지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JYP는 스트레이키즈의 멤버들 다 제기하겠고요. 하이브랑 JYP도 그렇고 남미 뭐 유럽 쪽 미국 쪽 그 걸그룹 보이그룹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좀 이슈도 좀 있긴 하던데 뭐 한전 이슈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트럼프가 TSMC를 까버렸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모르겠네요. 약간 반도체랑 자동차가 죽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HBM인가요? 그 HLB인가 하이닉스에서만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삼성전자 해냈다 라고 했는데 내용 보니까 기자들이 또 흔히 뭐 기레기라고 하죠. 내용 보니까 이게 야 이래도 되나 싶은 너무 이렇게 삼성이 잘하곤 했는데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아닌 걸 이렇게 해주면 안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뉴스 그 다음에 유니언 머티리얼도 최근에 트럼프 때 한번 트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자세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BS도 PF하면 터지면서 팔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 같이 묶여 있게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긴 누군가 사가긴 사갈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